네, 오늘은 제가 헐크 대 타노스를 해보게 하겠어요. 네,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되고요. 이 헐크는 근육 빵빵맨이에요. 근육이 엄청나요. 얘는 지금 엄청 이상한 녀석인데 완전 이상해가지고 스스로 보이지도 않아요. 해볼게요. 네, 헐크가 먼저 얘를 치지 마다 했더니 지금 다시 타노스가 발로 발차기를 했죠. 하지만 그렇게 내가 쉽게 쓰러지지 않지. 이야, 깨물기! 아, 대박! 네, 지금 타노스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아하하하. 다시 싸우겠다. 발차기! 그!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이, 짠! 네, 헐크가 승리했습니다. 와!